아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사냥하시다 보면은 앱솔렙스 아 앱솔렙스란 140제 함버롯이 나옵니다.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 아이템의 가격이 올라갑니다. 현재 새벽 5시 반의 가격은 하나에 80만원 정도 값어치를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상점에 팔때는 얼마 안되지만은 어 제일 높은거는 150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최근에 팔린 가격은 아 보고싶은데 아 어쨌든 이렇습니다. 아 대강 아시겠지요? 네네 그렇습니다. 아 그렇고 여기서 또 이제 두번째 오늘 할 영상은 사실 이제 이런 소개 영상이었지만은 오늘 준비된 영상은 제가 이제 보스레이드를 엄청 많이 도는거 아시지요? 요기서도 이제 함버롯이 나옵니다. 몇개 살 수 있나요? 244개 아 오늘의 영상은 요것을 하루종일 뽑을 예정입니다. 네네 여기서도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창으로 내려가니까 키 중에 내가 제일 빨리 누를 수 있는 키가 뭘까요? 아 스페이스로가 들어오겠습니다. 아 이렇게 이제 뽑으시면은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 아 보시면은 이제 핵제, 백십제 이렇게 나오잖아요. 백제 백제 한버로 쓴 이십, 이십만원 백이십, 백십제는 이백만원에 값어치를 합니다. 어 루타비스 코인이 많으시다면은 주말같은데 이용하셔서 파시면 좋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어머무시하죠? 어 현재 루타비스 코인이 있다면은 이백만원에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꼽지도 않아가지고 네네 영상은 요정도까지 하구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은 뭐냐 그렇습니다. 주말을 이용해서 백제부터 백사십제라던지 그런 한벗을 모아서 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남는 그룹 그룹 순 하 살면서